여긴 여기는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문어를 찾는게 목적이야 아 맞다 아 아 먹물이면 되는데를 찾으려고 했지? 아 먹물 먹물 쭉 어디 보자 맨 처음에 아까 문어를 찾으러 목수가 얘기했을 때 문어가 어디 있었어 여기요 어? 문어가 어디 있었냐고 문어가 병 이게 깨진다 여기 숨어있나 보네 다 깨네 먹물 묻어있는 거를 깨면 돼 그걸 다 깨네 이거 먹을 뻔하지 않아요? 그것도 궁금이지 뭐 다 깨면 어딘가에서 나올거야 오 진짜 다 깰 생각이구나 어 진짜 다 깰 생각이구나 어 여기 뭐가 그냥 가보시면 안돼요? 맞아 맞아 괜찮아 아 아 아이 정말 얘가 좀 가면 좀 어렵긴 해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 말 저거는 무슨 저런거 칼로 안 부셔지는거 아 가는거 아니죠 여기로 그럼 가봐 가는거 아닌거 가봐 뭐 있지 않을거야? 저 욕조 안에? 아닌가보다 멀긴 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나? 저쪽으로 갔으니까 아 아 귀찮아 두개 때문에 이렇게 귀찮을 순 없지 어 문어가 일로 갔다가 표시를 친절하게 좋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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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타이밍 싸움이네요 흠 여기다 올려놓고 잽싸이 가서 절로 가서 총을 쏴야 되는거라 아직 그전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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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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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가는거네요 아니 저쪽으로 길 다시 생겼으니까 응 다시 가면 되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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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먹물이 힌트라 그랬었잖아 네 아까 마지막에 걔 숨어있는 것도 딱히 그럼 뭐 했었어? 깜짝짝하지 않았는데 근처에 뭔가 흔적이 있지 근처에 음 근처에 그럼 흔적을 찾을 생각보다 다 부수기 그렇죠 흔적도 보면서 보는 김에 뭐 없으면 한번 부수지 말고 찾아봐 그냥 한번 뭐가 다른게 있나 채팅창 희끙거리지말고 뭐가 달라요? 다른게 없으니까 이거 한번 부수지 말고 딴 데 찾아보자 진짜요? 여기에 숨어있다가 이거 아니야? 다 부숴 설마 어? 이게 아닌가 본데요? 이번에는? 아까 전에 길 있었어 그쪽 뭐야 그거 봐봐? 거기 말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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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안보이니? 왼쪽 저거? 오오 여기 딴 거 있나 한번 찾아봐요 뭐 이건데 똑같아 하니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저도 똑같아 보니깐 나는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지 음 있네 다 때려 담는거네 흔적이고 나발이고 개코나 뭔가 자세히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있나보다 한국 보였었대 내려가라 어쨌든 거의 맨 끝에 있으니까 초반에는 없다고 생각하는게 이건 아 또 응 병안에 무더가 보인대 병원 어 응 어디로? 가야 하오 음 아까 이 빨보너스 같은 거 없어온다고 그러고 보니까 응 없었어요 없었다 없었다 그런 걸 안 따라 진짜 대단하다 어 지만! 아 그래 다행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오 오 오왔어요 소리가 그 바다 안에 심해 마크로들어árias 맞죠?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기억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과거에 자신의 능힘 갑든 그öh cerebral이 되겠다 흠 정연하고 생긴 짐은 아닌가 보다 칼로 갈겨! 대시 폭탄을 딱 들어왔을때 폭탄을 딱 들어왔을때 기다렸다가 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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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폭탄이 세네요 칼이 센거야 칼이 여기로 가야되는거 공? 이건 뭐죠? 똑같은 패턴인거지 너 코어 잡초까지 총 쏘고 오 거의 타이밍 끝은 말이에요 저쪽에도 아까 밟는거 있었지 여기도 밟아보고 저거 먹어야 되는데 황금 그거 먹고 가야되는데 저쪽이 반대로 어차피 가야되네 이렇게 해야지 갈 수 있구나 양평다 여 두 두 번 이것도 모양 저게 어디야 저쪽으로 계속 가면 되네 저쪽으로 계속 가면 되네 시간이 안될거 같은데 여긴데 여긴데 시간이 오 됐어 됐어 나이스 그치 그치 위에 올라가면 저기 문어가 숨어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자 깨져라 봐봐 문어 문어 여깄다고 이거 봐봐 문어 끝 이거 가itudinal 어디 goddess 문어 여궤 그냥 rabbit 여궤 ㅇ 17 여기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? 뭐가 이게 달라요 빛나고 있네 저 안에 문도 들어있네 보이네 그냥 그냥 대놓고 보이네 왜 이래 대놓고 보이네 그냥 하하하 하하하 아 작업실에서 오자네요 아 뭔가 무서운 소리인데 되게 이상한 애가 왼쪽 죽음에 원하는 연구 저게 이렇게 잘 들어야 돼 여기 가봐 극장에서 보자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돼지가 노래를 해본다라고 돼지 막힌 소리를 막힌 안 들리는 법이라고 아 끝났나? 문 열렸잖아 오 오 업그레이드하니까 오 오 이거 보세요 응 엄청 멋있는데 망치는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돼요? 그것도 멋있어져 오 안녕 안녕 다 틀렸어 고막강강 돼지소 돼지코 아 아니 아니 정정하세요 너랑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나와 화진아 정정하신데요 아직? 나에게 정정이라는 얘기하기에는 너도 너무 정정하다 뭐 방금 멈출 수 있던 거구나 곧 구멍에 써야될거 너랑 나랑 아직까지 정정해 아유 저희 말씀을 강해야 돼 그럼 우리 이제 백... 백년회로는 아니야 아니 네 엉 이랬네 탱스틱 너랑 나랑 또 백년회로 같이 하자 아 그렇죠 아 그럼 백까진 나왔다 갔다 다ados 아유 아니 어차피 우리 뭐 나이스게임TV에서 꼬부라 질때까지 같이 일하면 백년회로 하는거지 뭐 그쵸 어 저기 뒤에 기억이 핑금핑 돌고 있어 내 회사의 벽에 가려주시기 내 회사의 벽에 가려주시기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일름에 대해 기억나요 네 뭐래? 성대가 맛이 가서 성질 찾아날래? 병이었네요 버섯 타고 보고 싶다 타 봐야지 이것 좀 타보고 지금 못 타나? 지금 거기는 못 타고 옆에 있었잖아 탈 수 있는 거 밑에 가보려고 했는데 옆에 뭘 탈 수 있어요?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냐 구경 좀 구경 집냐? 저기로 가야되네 저기로 가야되네 여기 하나 안들어간 구멍이 있었는데 아 깜짝이야 어 누나 싸워야되나봐요 너무 빠르 비장한 아 완전 짜증산대세트 아 완전 짜증산대세트 아 이거 칼로그나 두려웠다 아 이게 아닌데 그리고 악몽 얘네들 나이트면 얘네들 이렇게 죽이고 여기 제가 깬 앨리스는 다운로드에 놀게요 VOD만 올라가고 대시로 대시로 그렇지 좀 가까이 붙어 아냐 불 붙이는거잖아 고장이 아니라 대시 대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깨졌을때는 칼로 이젠 피 조금밖에 안달아요 그러네 그렇지 꿀빠 꿀빠 나팔이 뚫렸나? 응 응 나팔관에서 응 난소가 나와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가정시간이 되었네요 네 네 요즘에 많은 그 여성들이 나팔관 협착증을 갖고 있어서 불임이 좀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키니진 이런거 많이 입으면 안되요 음 역시 스키니진은 멀리하고 추리닝이 가까이 그렇습니다 몸빼바지 그렇죠 몸빼바지 일명 그 몸빼바지가 네 굉장히 건강에 좋은 몸빼 역시 저쪽을 이제 가봐야되겠네요 응 저기를 흠 흠 흠 근데 간단한데요 여기 의외로 이지라서 그래요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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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실 전 이게 스토리를 보면서 약간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이라고 봐야되는데 음 이지는 이제 액션이 거의 없다는거 흠 죽어버리니까 내가 노말로할때는 진짜 막 짜증이 엄청나는 이거는 패드로 해야지 딱 그 진동도 있고 그렇죠 액션이 왜냐면은 지금 이게 탭으로 겨냥 겨냥 조준하는거가 어렵잖아 네 이걸로 패드로 하면 그게 안 어렵거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죽일거냐 라는걸 탁탁탁 해가지고 얘 먼저 빠빠 빠빠 좁은 애기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하는거 패드가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 데빌 메이크라이도 키보드로 하는거랑 패드로 하는거랑 완전히 달라 패드로 해야 진짜 액션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길 올라갈때가 된거 같은데 저기 하나 깰고 여기 하나 깰고 그 다음에 저길 올라가는게 맞을거 같아요 어쨌든 길이 있는데 안 올라갔어 한번 해볼게요 안되나 어디로 올라가 저 위에 이쪽 오른쪽 계단 안올라갔잖아 여기 여기 아니 저 보습들이 보습들이 참 궁금해가지고 아니 난 그냥 어 뭔가 소리가 어차피 칼로 그냥 다 쟤 주기로 좁은 애기부터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 그런거 대시로 다 피하고 좁은 애기부터 다 없애버리는게 괜찮아요 때리면 그렇지 그렇게 대시로 탁탁 피하고 그래서 보팔검 업그레이드부터 해야되는게 좁은 애기들한테는 보팔검이 짱짱맨이거든 저렇게 땅바닥에 숨었을 때는 그 망치로 아 역시 좁은 애기들 나중에 좁은 애기들 때문에 완전히 미치거든 짱 너무 많아서 쟤네들이 자꾸 보스급을 깨고 있는데 쟤네들 망치로 숨을 때는 망치로 여기에요? 응 폭탄인줄 알았어 여태까지 계속 폭탄으로도 되는데 망치로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쌩 이거 뭐지? 오오 아 진짜 생각 잘했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?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플레이타임이 길어서 한번 다 깨고 나면 진짜 뿌듯함 돈이 정말 안아깝구나 오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갑자기 이게 뭐에요? 리듬 액션 틀렸어 아니 아 이거 뭘로 하는거야 키 이거 아니 그냥 상어 잡음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아 흐허 흐흐흐흑 흐흐흑 아 아 잠만요 상하좌우 상하좌우 에스키구나 아 흐흫흐흐흐흑 너 춤춘거 맞아? 아니아니 하하 아니아니 아니 박취야 아니에요 춤 도대체 어떻게 쳤냐고 너 너 신분 위조했어 지금? 경력 위조했어 너? 아닌데 논문 위조한거 아니야? 어떻게 춤을 췄지? 어이 왜? 왜? 왜 안되는거야? 뭐지? 박자가 안맞잖아 박자가 안맞잖아 왜? 왜? 뭐야? 저 쟤 들어왔어 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뭘 진짜로야 빠르잖아 지금 아 나 진짜 아우 너 춤 뻥이지? 비겨봐 비겨봐 아 아 내가 할래요 아니 왜 갈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선에서 어려운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이거 내가 할래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틀려줬어 그러면 다시 아니 다시 그걸 또 굳이 다시 다시 내가 지나갈때 누를게요 딱 선에 왔을때 일부러 오는거지? 재밌게 할래요 우리 재미있으라고 일부러 그런거네 역시 방송천재야 진짜 아 진짜 일부러 그런척하는거봐 진짜 미치겠다 야 하하하하 무슨 하하하하 우리 일부러 그런척하고 있을지 들어가라고 빨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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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발받아 되는데 그러네요 저기 문이 열렸잖아 저기 거기 말고 거기 말고 하하하하 아니야 문 닫히기까지 했는데 친절하게 진짜 안 닫아서 거기 갔을텐데 여진이는 하하 어 이 기억이다 뭐지 간지랑게 먹어야지 지진은 심하게 탔지만 그래 알아볼 수는 있었대 자네도 알지 알다시피 연기가 문제였어 언젠가 옥스포드 가정 낚을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거래 훈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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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제구이 최저고향이 안볼라? 잠시만요 깨우는게 꽤 보일 수 있지 뭐 부른자만들이 오늘 밤 무대를 빛내줄거야 이제 댄서들을 부르면 되나? 보컬 불렀고 응 응 꽃 응 흐흐흐흐흐 에헤 다솔갓이 잘라면 잘라야지 다솔갓 근데 시간 금방금방 간다 진짜 그러니깐요 자 저희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산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매드를 깨우러 구절매드를 깨우러